한글자막 by 김지현 한글자막 by 김지현 안녕하세요 우리는 헬로우 미야! 저희가 연습 기간 중에 분갈을 몇 개 맞춰놨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멋있는 사다리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오늘 저희 12시에 티저가 공개가 됐어요 그 컨셉이 바로 위글위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음 곡 준비하면서 거기에 약간 고? 위글같이 이렇게 둘 셋 원 에지 연 constru는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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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